아, 바쁘다. 아, 뜨거워! 내가 누나의 그거를 좀 끌어내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자리를 이렇게 비켜주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. 배는 안 고파요? 배고파요. 어, 그래요? 그럼 밑에 비칸파이 다 먹었어요, 혹시? 그거 좀 나눠 먹을까요, 그러면? 그럴까요? 아, 근데 또 밤이라서 그렇죠. 그러면 그냥 술만 먹을까요? 그러는 게 나아지 않을까요? 네, 좋아요. 그쵸? 네, 그러면 한 잔 할까요? 내일 그러면 일정이... 일어나서 일 좀 해야 돼요, 제 일. 다른 사람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리뷰가 있거든요. 그거를 또 잘 작성해서 보내줘야 돼요. 아, 바쁘시네요. 해. 자. 잠! 에이. thereafter 좀 가. 아, 좀 가. 왜 안 주셨어, 왜? 아, 좀 가! 왜! 아, 철현 님.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. 아... 어떡해, 어떡해 정서엄 님 입장에서는 철연 님이 약간 귀신 같을 거 같아 계속 옆에서 뭐 할 때만 계속 따라다녀 천노가 계속 있어, 저 주위에 날 좋아하나? 응, 나한테 뭔가 있나? 슬퍼라는 뜻인가?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근데 정말 어떤 방해 목적으로 간 건 아니고 누나가 여기 들어왔을 때 말수도 많이 없고 내가 누나의 그거를 좀 끌어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 같아요 자리를 비켜주는 타입은 아닌 거 같아요 아... 아, 눈치 없이 내가 아, 그럴 수도 있겠다 해야 될 거 같아 화보 하나 찍어줄게요 좋았어 하나, 둘, 셋 예쁘다, 예쁘다 괜찮나요? 두 분이서 한 번 앉아보세요 지금 그림이 너무 딱 좋을 거 같은데? 아, 매영, 매영 매영 헌터, 매영 헌터 진짜요 큐핏 쏘는 사람 아니야 초아 씨 여기 앉으시고 뭔가 각도를 되게 좋을 거 같은데? 되게 예쁠 거 같은데?